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0월 5일입니다. 금요일이죠. 자 중간에 휴일이 끼니까 내일 또 쉬는 날이다 싶으니까 아주 기쁘네요 그죠 자 코스닥 아 코스피지수 마이너스 0.36% 하락 코스닥 마이너스 1.19% 하락 인데요 지금 조금 생각할 만한 상황이 생겼어요 뭐냐 보이시죠 자 이렇게 되면 아 거의 바닥이 다 왔다 보여지는 거거든요 자 오늘 들어가자니 조금 그 시기에서 지금 아주 많이 참고 있어요 내일 정도 하루도 비시비시를 하는데 100억 정도 예를 들어서 푸트 사는 날이 있거든요 연속해서 이틀 합해보면 한 200억 정도 사는 날이 있어요 그때 바로 질러버리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출석체크 겸 1번 알았다 자 개인이 밑으로 하락한다고 푸트 한 70억 샀어요 어제도 좀 산 걸로 알고 있는데 볼까요 잠깐만요 자 어저께는 뭐 10억 26억 3일 통틀면 지금 한 110억 샀죠 자 이걸 피크를 내일 정도에서 그러니까 월요일날 정도 피크로 이걸 더 사버리잖아 8 90억 거의 바닥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왜 한 200억씩 사면 그거 조지러 기관에 오긴 조지거든요 그러면 위로 반등은 나와요 그때 짧게 먹든 아니면 좀 길게 먹든 그건 나중에 상황 봐가지고 대체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수 님도 반갑구요 펩트론인가 어 좀 그 궁금해 하셨죠 닥터케이가 그때 넘어가지고 못 봤어요 닥터케이가 이렇게 세심한 남자입니다 다 귀여워요 머리도 좋아요 그죠 하하하하 아이고 오타가 나네 자랑질 하다가 테크론 이거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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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계세요 남겨보세요 빨리 가격이 얼마고 어 샀으면 언제 샀다 빨리 좀 남겨보세요 다른 이야기 좀 하고 있을게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아래 꼴을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좀 고민돼요 지금 근데 오늘은 좀 참겠습니다 오늘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만 생각해도 아직은 아닙니다 좀 더 빠져줘야 돼 자 요거 약간 들어 올렸다고 한번더 확 조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거 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 74억으로는 안돼 한번도 한 80억씩 한 100억씩 밑으로 빠진다고 한 100억 더 때리고 이러면 갑자기 훅 들어 올리면서 그 다음날 위로 하면서 옵션 만기일날 완전 개패듯이 조져버릴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봐야 됩니다 구매할까 싶어서 펩트론 뭐하는 회사인지 일단 볼게요 자 바이오네 바이오고 당뇨병 치료제 등등등 그죠 자 전극은 100% 짜리고 그 다음에 코스닥이고 상장이 얼마 안됐고 여러가지 면에서 저는 하려면 여기 위에 있는 셀트리온 같은거 하라고 말씀 드리겠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이나 삼송 바이오로직스 기다렸다가 이거 보다 못하지 않아요 자 여기 올라와서 적당히 조정권이 있긴 있는데 여기 여기 장대 원봉이 너무 컸구요 잘 가려면 여기 양봉에서 그냥 가야되요 근데 시장이 안좋으니까 팍 깨졌는데 버티긴 버티네요 그죠 그래서 완전 안좋다기 보다는 좀 더 우량한 종목으로 가는게 수익 나기에 더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 보면 기관외국인이 좀 사긴 사네요 되게 나쁘다 이야기는 안하잖아요 지금 기관외국인이 지금 같이 사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 종목을 하겠다면 오히려 더 줄고 사야되요 무슨 말이냐 밑으로 쳐지면 좋다가 아니라 안좋아요 밑으로 쳐지면 뛰어넘고 32,500원까지 뛰어넘고 다시 눌려주면서 31,000원까지 딱 지지되면 이게 이 평소는 완전 정별되거든요 그러면서 한번더 랠리하면 22,000원권에서 32,000원권이니까 11,000원 정도 차이 나죠 11,000원 정도의 목표치를 여기 인근에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4만원권까지 갈 수 있네 딱 떨어지네 여기 정고점까지 오케이 그런식으로 주간 분석을 하는겁니다 여기 여기의 폭이 아까 얼마입니까 11,000원이거든요 그럼 여기 정도에서 만약 멈추면 11,000원 더하면 4만원 아닙니까 여기 정고점 딱 오면 딱 맞아요 그게 4만원 그러면 이렇게 왔다갔다 더 잘 갈 수 있다 밑으로 쳐지면 땡큐하고 사면 안된다 아직까지 완전히 이 평소들이 다 못 돌려놨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밑으로 쳐지면 별로 강하게 뚫고 난 다음에 눌리먹주면 3만원권 정도에서 한번 사볼 수 있는데 그때 다시 한번 또 질문하십시오 시간되면 그러나 그런거보다 완전 정별로 이렇게 돌려놓은 이런게 좋다 사실은 오늘 살 수 있는 날이었거든요 제가 말을 안해서 그렇지 아침에 계속 이거 펴놓은거 보셨습니까 셀트리온 괜히 쉴대 없이 펴놓은 것 같습니까 눈치채고 살만한 사람 사라 그 뜻이었어요 말을 안해서 그렇지 끼워 맞추긴 것 같아요 아침에 양봉 예쁘게 딱 해놓고 여기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장이 너무 안좋기 때문에 사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어간겁니다 기우 반가 반가 내가 가르치고 많다 했다 하하하하 니 마음도 대충 이해하고 있으니까 잘해보자 삼성전자 요거 그죠 요건 지금 아직 그래요 IT 는 오히려 SDI 를 노릴건데 너무 쳐지네 일단 스트레이트로 여기까지 밀리잖아 218,000원 까지요 땡큐 하고 받아야되요 며칠 있다가 왔다갔다 하면 좀 일단 지켜보고 야 삼성전기도 스트레이트 밀리니까 별로에요 일단 휴세가 많이 꺾였어요 그리고 수급이 안좋아요 SDI도 수급이 좀 크시기 하네 일단 지켜봅시다 지금 IT가 별로에요 전기전자가 자 HLB 이런거 사면 된다 했습니까 안된다 했어요 꼭대기 스트레이트로 밀리죠 질라젠 이런거 잠깐 수급했다 좋다 하면 안된다 그랬어요 밀리고 있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주가 분석에 대해서 안틀려요 잘 HLB 좀 탐나는 위치까지 오곤 했어요 그러나 HLB보다는 셀트리온이나 삼바 들어갈겁니다 삼바 기회가 오고 있다 삼바 좀 한번 더 줘야지 좀 더 기다렸다 한번 푹 빠져라 이런건 빠져도 돼 왜 밑에 2평선 다 받쳐놨잖아 이런건 푹 빠지면 땡큐 하고 받는거에요 45만원 인근 오지도 않겠지만 잘 40만원 7만원 사이까지 오면 땡큐 하고 받아버려야되요 다음주에 이번주는 그냥 넘어갑시다 이제 진정이 될듯 말듯 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아니에요 이래놓고 한번 더 죽일수도 있다니깐요 자 이런거 스트레이트로 쫙 밀려버리면 55,000원 정도 오면 사면 되요 땡큐 하면서 리바운드 딱 놓은거 한번 먹고 딱 놓을겁니다 그런거 많이 해봤잖아 우리 티유하고 SK 머트리얼 아침이 괜찮다 했는데 안 빠져요 안 빠져 그죠 여기 있는 것들은 볼라고 나눈 겁니다 이렇게 넘쳐지면 좋으시기 안돼 그죠 이거를 이거를 원룰도 살 수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기관외국인이 사거든요 시장이 안좋아 팍 빠지는거거든요 이게 삼성전기나 이런거 다 적용했던 그런 포인트에요 사실은 근데 하지 마세요 장이 안좋으니까 장이 그만그만하고 뭐 돌았을때 요거 딱 돌아서는거 보면 딱 할수 있어요 여기 딱 뽑아놨어요 CJ E&M 할만하다 하는거 딱 보면 안 빠지잖아요 그죠 여기 상단에 있는거 치우면 개박살난게 없어요 사실 그죠 없어 와 귀하차 이거는 크기네 두산 인프라도 다 뽑아놨는데 이거 와 모양이 딱 나왔는데 이거 어저께 경희가 뽑았거든 두산 인프라 어때요 좀 괜찮네 두산 인프라의 자회사가 이거 두산 박혜비거든요 연락이 날라가고 있어요 이거 자회사의 실적도 이거 막 어 후광으로 넘어오릅니다 이야 경희가 그러는데 어 넘버원이 식사하고 나가신답니다 근데 별로 할 이야기가 없어 오늘 사실은 좀 여유있게 여유있게 이야기하고 그냥 마칠께 좀 이따가 자 그래서 어 야 뭐야 신세계하고 딱 들어 올리네 이야 이게 뭡니까 그죠 오태실라 이런거 안해 짜증나게 하하하 사실 내가 내가 뽑은것도 아닌데 물어보는거 대답해주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얼떨게 들어간거에요 사실은 내가 변명을 좀 하자면 나는 나는 이거 지금 사고싶은 생각 별로 없었는데 다섯번 나나가 생각해라 했는데 사람들 하도 많이 따라 들어가가지고 짱납니다 솔직히 이 추세 여기 깨졌잖아요 재미없어요 가봤자 튕겨내라요 신세계 이것도 여기 올라가면 튕겨내려고 현대건설 현대건설 오직 던지라 했는데 안 던졌으면 지금 많이 토해내잖아요 그죠 많이 토해냅니다 던지라 할 때 던져야되요 이건 던지를 안그랬습니까 바이오로직스 던지라 그랬어 안 던지면 토해내요 왜 그럽니까 유병희님은 새로 받는것 같고 정숙님도 새로 받는것 같고 며칠전에 된것 말고 또 이름좀 익힙시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얼굴을 알고 이름을 익혀야 되는데 29분 계신데 출석체크 한번 합시다 7번 눌러 예이야 자 그래서 수급이 아직 별로에요 지금 약간 터 날라고 하고 있어서 그렇지 개인이 그래서 코스닥선물 아돌을 찍고 있습니다 푸드옵션까지 푸드옵션 73억 사면 올라갈것 같아요 빠질것 같아요 안빠져요 지금 들어 올리지 않습니까 살짝 그죠 외국인 패대기 치고 있고 아직까지 성급하게 아래골이 단다고 들어갈때가 아닌것 같아요 한번 더 쿵 하고 조져놓고 푸드옵션 포기안하고 밑으로 빠지니까 한 200억 토탈로 한 200억 추가로 한 100억 더 사가지고 한 200억 정도 딱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딱 들어 올리면서 조지면 그때 바로 딱 따라 들어갈겁니다 이게 시나리오 벌써 다 있어 제 머리에는 잘난척이 아니라 어떻게 움직이면 어떻게 할거라는 시나리오 머리에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푸드옵션 이만큼 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거라는 시나리오 있었습니까 솔직히 없었잖아요 그죠 못해봤어도 뭐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는 다 경험해봤거든요 푸드옵션을 이틀동안 100억 200억 사고 나면 그 다음날 올라간다는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를 벌써 머릿속에 딱 세워놓고 지금 빠지는거에 대한 그런 폭이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이런거 보고 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프리프리님도 자주 뵙는 분인데 그죠 채팅방 초대하면 공부 열심히 할 자신있어요 열심히 하겠다면 밑에 한번 메일 한번 남겨보십시오 초대하겠습니다 와 들어와서 돈 더 내면 잘해준다 이런 말 안하니까 걱정 안하셔도 되고 공부만 열심히 하시면 아주 본인한테 도움될겁니다 자 그래서 선물 어 잠깐만요 맞죠 깜짝 놀랬네 선물을 개인이 이렇게 사면 안가요 지수는 그죠 고스피를 외국인이 거둬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스트레이트를 얼마를 팔고 있는지 그죠 코스닥 코스닥 별로 팔고 그러니까 사고싶은 생각 잘 없어요 계속 팔고 있어요 그죠 선물은 연짝으로 패대기 치고 있습니다 그죠 몇개야 입니까 몇개야 22000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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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6000개약정도 때렸어요 아직까지 상방향으로 확신할 때가 아닙니다 개인이 푸드옵션 올리고 있다 빠지는거 보고 먹긴 좀 먹었겠네 그죠 제대로 들었던 애들은 많이 먹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업종대표 군들만 봐도 삼성전자 하이미스 겨우 강보악 유지하고 있고 자동차 조금 강세고 나머지 뭐 그죠 아작을 내고 있는데 태양이가 잡은 이마트가 올라가고 있어요 야 참 걔도 용감한건지 묵었네 태양아 레슨 하고 있냐 한번 그래도 좀 참아라 할 때 좀 참아라 할 때가 아닌데 먹었으니까 할 말은 없는데 신세계 이런거 이제 너무 낙폭가 되다 생각했는지 반등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올라타면 다시 생각해볼께요 야 현대차가 좀 내려와 짜증난데 한번 보니까 주가가 많이 흔들렸어 이 정도로 내려와 팔았으니까 상관없어요 여기를 유지해야 되는데 확팟히 깨지니까 이제 일단 약간 밑으로 내려옵니다 야 이것도 좋고 못따라 가야 그런데 내리고 생각을 안하네 요건 팔아라 해가지고 김여사님 잘 팔아먹었고 됐고 자 이런거 밑으로 더 쳐지면 생각이 있다 그랬구요 왜냐하면 이거 시장 겁낙 때문에 좀 빠지는거이기 때문에 이런거 관심있게 좀 볼겁니다 큰 전광판 한번 보자면요 저는 옆에 보고 있거든요 현대 미포조선도 하루 이틀 정도 딱 더 밑으로 쳐져주면 살만한 자리 나오거든요 지금 딱 눌러주면 10만건 정도에 딱 한번 받아주면 되는데 일단 관심건이 있으니까 계속 지켜볼거구요 현대건설이 조금 훼손될려고 하고 있네 일단 그건 나중에 차트 저쪽 보면서 말씀드리고 나머지 그만 그만합니다 자 하나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잖아요 폴업션도 까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콜옵션도 까지고요 여기서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 둘 다 까진다구요 만기일 얼마 안남았습니다 며칠 안남았어요 며칠 남았는가 하면요 오늘 빼고 하루 이틀 남았어요 이틀 월요일하고 수요일 당일날 빼면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까지 치자 그럼 3일 남았으면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기일 역량 제대로 받을겁니다 그래서 폴업션 만약에 한 80억이나 100억 더 사면 상방향 산다 그런겁니다 그거 조질라고라도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나 쉽지않을땝니다 아마 지금 스트레이트로 빠졌기 때문에 이거 돌파하고 올라가야 그 다음에 뭐 되는거기 때문에 조금 반등한다고 너무 안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매수하자고 이야기를 안하는겁니다 자 셀프린 삼행제 한번만 간단하게 짚어 가고 마무리 하도록 하죠 별로 할 이야기가 없어요 시장이 안좋으니까 잘 대처하자 기다리자 이 생각밖에 없어요 궁금한 정보 있으면 올려주시면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셀프린 살만한 자리 맞아요 근데 시장이 너무 안좋으니까 일단 패스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시장이 안좋아요 패스합니다 셀프린 헬스케어 여기 깨지는 순간 안좋다 했는데 여전히 안좋아요 셀프린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안깨져야 되는데 밑을 퉁 하는 순간 다 훼손됩니다 안좋아요 삼성바이올로직스 55만원 인근 노표치 창산하고 던지고 나오자 그랬어요 좀 더 늘려주기를 기다릴겁니다 시장이 아직까지는 안좋기 때문에 한 50만원 인근 내지는 고급이 좀 더 쳐지면 접근할겁니다 한미약품 추세 다 훼손됐어요 별로입니다 HLB 살만한 자리 인근에 왔는데 시장이 안좋기 때문에 일단 패스합니다 일단 신라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우루 대박 빠지고 그 다음 날 올라간다 좋다 할거 아니다 빠지기가 더 쉽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분명히 3.15% 빠지고 있어요 다행히 끌어당기서 몇%까지 빠졌습니까 7.8%까지 빠졌어요 어저께 사라 그랬습니까 잘못하면 큰일난다 그랬어요 그것도 맞죠 별로 안틀려요 네이처셀 이런 잡주는 쳐다를 안봅니다 바이로매드 자 시장이 안좋으니까 이것도 어쩔수 없어요 그래도 요정도 라인을 지킨다는 것은 상당히 아 괜찮은 주식중의 하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있습니다 메디포스트 쳐져 버렸고 별로입니다 현재 쟤넥신도 너무 세게 쳐졌어요 별로입니다 밑으로 갈수록 안좋아요 박살났구요 메디톡스는 경희가 자주 맞는 보톡스 있잖아요 메디톡스 작살났어 작살났어 남자도 보톡스 많이 맞습니까 저도 맞으러 갈까요 살이 많이 쪄가지고 얼굴에 주름이 없어요 자 오늘도 확연하게 표가 나는게 있습니다 뭐냐 업종 대표주 중에 아주 간판급들은 잘 안빠지고 버티고 있어요 뭐냐 셀트리온 플러스죠 삼성전자 이거는 좀 다르긴 합니다 다르긴 한데 워낙 좀 지지 받을만한 권력이니까 겨우 강부압 지지하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거 빠져서 그렇지 훼손이 안되고 있어요 아직까지 추세가 현대건설 이거 조심해야 돼 깨지면 6만 6만천원까지 빠질 수 있는데 어저께 다 던지게 해줘서 고맙습니다가 우리 채팅방에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죠? 어제 다 던지려고 그랬어 제가 아침에 저번에 있는거 쳐다보고 있으면 안돼요 다 던져야 돼요 GS건설도 시장이 워낙 안좋으니까 이렇게 처진이 처졌는데 현대건설도 좋지만 GS건설 시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장 쇼크하면 하고 출렁하면 48,000대 오면 무조건 담을겁니다 GS건설도 셀트리온도 한번에 붕붕붕 치고 가기보다는 혼조세 좀 있을 가능성 높으니까 시장 안정되는 날 시장 양봉 쓰고 외국이 매수 들어오는 날 그때 들어가보든지 하겠습니다 삼성자는 중장기로는 뭐 들어갈만한 자리긴 한데 시장 안좋으니까 패스할게요 삼바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고 SK텔레콤 야 안 밀려줍니다 밀려주면 넣어야 되는데 지금 넣고 싶은게 너무 많아요 통신주 그 다음에 조선주 그 다음에 화학주 이렇게 넣을겁니다 건설주 바이오 이렇게 넣을겁니다 5개정도 오늘 끈거는 다 준비해놨죠 시장만 딱 돌아서고 타이밍 딱 넣으면 나오는거 순서대로 딱 넣을겁니다 시장세기에 따라서 시장이 세면 100% 다 때려넣을겁니다 그러면 며칠안에 제법 큰 수익나는거 볼 수 있습니다 장담 못합니다 이야 죽이지 않습니까 안대로 생각을 안해요 내로 생각을 안한다고요 그죠 내로 생각을 안합니다 이런 애들이 딱 충격받을때 잽싸게 집어넣어야 돼요 간애들입니다 이 애들이 이런 애들 안내려오잖아요 안내려와 얘는 좀 지저분하게 움직이거든요 내려오면 얘를 때릴것인지 얘를 때릴것인지 생각해볼게요 추세는 현대중공업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가요 그죠 현대미퍼는 지저분하게 움직여요 보세요 짜증나요 그래서 닥터케이를 힘들게 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것까지 힘들었던 적은 없으니까 힘들었어요 이것때문에 11만 1000원을 많이 들어가가지고 10만원을 던져라는데 안 던지고 버티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아주 오래됐죠 1년 1년 넘었네 1년 아니구나 올촌가 사물인가 그렇네요 여기네 짧게 짧게 둘중에 하나 먼저 나오는거 딱 하고 팔아먹고 그 다음에 들어가고 이렇게 할수 있겠네요 여기에 들어갈수 있었는데 그죠 아깝다 작전을 바꿨어요 방송스타일도 좀 바꿨어요 다른거 세세하게 설명한거도 필요하겠지만 이거 종목 돌아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타이밍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아침에 잽싸게 돌려봐야되겠어요 원래 그렇게 하는게 맞거든요 근데 포터폴리오 5개씩 들어가있으면 그거 체크한다고 시간이 너무 많이 빠져가서 좀 뺏겨서 좀 그렇습니다만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들이 푸드옵션을 아까 80억인금까지 사다가 조금 10억 가까이 줄이긴 줄였네요 그죠 최고가 거의 80억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푸드사면 안 빠져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좀 빠졌었어요 그러면 개인들이 한 100억 더 들어올수 있다고 월요일날 아싸 이러면서 그러면 10억정도 들으면 조져버립니다 위로 팍 들어올립니다 먹은거 다 도와내고 물타기 하면서 막 하다보면 결국은 플러스 내는 그러니까 푸드옵션 샀던 애한테 돈 안주고 내지는 거기서 살짝 내준거 다시 다 많이 하는 경우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푸드옵션 많이 들어오는지 체크하시구요 콜옵션 들어올 생각 없으니까 별로 상관없고 자 외국인이 모든 시장에서 다 패대기 치고 있습니다 거래소 2358억 팔고 있구요 코스닥 607억 팔고 있구요 선물을 587개 매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다는 규모가 확 줄었지만 왜 그렇게 한다 지금 환율이 갑자기 며칠 사이에 팍 올랐어요 그죠 박스건 하단까지 쳐져가 좋다고 했는데 갑자기 3일만 위로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뭐 그런 영향들이 미국 국채가 갑자기 금리가 올라갔다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외국 자금들이 많이 빠지나간 거 아니냐 그리고 중국의 보따리상들 중국에서 제재하겠다 그런 것 때문에 호텔신라 신세계 이런 여행관련주들 파라다이스 이런 여행관련주들이 아모레퍼스픽 이런 주식들이 중국 관련 주식들이 어저께 폭락했는데요 오늘 약간 불어선 낸다고 안심할 거 아닙니다 반발 반발적인 기술적 반등 정도밖에 안된다 일단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주는 그냥 편안히 넘어가시고 다음주 월요일도 웬만하면 웬만하면 관망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잘못되라는 게 아니라 개념 없이 달라들어서 통곡 소리가 나오는 지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이거 깨지면서 그때 우리는 유유히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아시겠죠 그동안에는 공부도 좀 하시고 마음 너무 쫄이고 긴장상태에 있었다면 마음 좀 편하게 주말 잠깐 가족들하고 보내시고 자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한다면 절대 안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방송 안내 해드릴 테니까 딱히 무료방송으로 대한민국 최강이라고 저는 자신감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방송시간도 상당히 길고요 아침에 1시간 등등등등등 밤에 오후 9시부터는 2시간에 3시간 가까이 해요 분복매매 선수교육도 해주는데 무료예요 무료 그죠 그러면 구독 안하셨으면 구독 눌러주시고 옆에 종 딸랑딸랑 모든 알림수신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유튜브가 계기 있는 것 빼곤 다 알림 가고요 자 주변에 주식공부 좀 하고 싶어하거나 아니면 혼자서 한다고 힘들어하시는 분 계시면 추천하십시오 SNS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으로 날려주시면 그분들도 같이 무료방송 들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한번 날렸다고 안 날리지 마시고요 안친한 패친들이 있을 거 아니니까 그 사람도 보기 한번 날려주세요 그리고 좋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그래야 닥터케이가 무료방송하는데 좋아요라도 좀 받아야 제가 힘이 날 거 아닙니까 그죠 실시간 방송 채팅 옆에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으로 슈퍼챗 가능하구요 공식 후원 가능한 겁니다 자 광고 수입 지금 5천원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광고 볼 때 스킵해버리면 아무 돔 안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장마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니 눈딱 암탁트케이야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불쩍 행정 새키어 바디 에버리바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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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버리바드세